안녕하십니까 펜맷입니다. 우선 영상 시작에 앞서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최근 도산대로 카스파터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공론화되면서 카스파터의 세계가 많이 어둡습니다. 저는 도산대로에 자주 출사하진 않지만 카스파터의 고령자로서 그리고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더 주의하면서 카스파터에 임하겠으며 어린 친구분들 성실히 이끌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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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ow!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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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